한참이 가야 돼. 겉대는 약간 탈 정도로 느껴야 돼. 겉대 진짜 바삭바삭. 완전 맛있거든 이게. 아주 바짝 익었어, 바짝 익었어. 자, 먹자. 아, 오빠 있었어요. 먹으라고요. 익었다, 익었어. 이거 같이 뭐 나무로 구해야 되나? 와, 멋지? 와, 왕깨. 진짜 깻잎 같다. 깻잎 먹고 있다. 송바베큐 처음 먹어봐. 와, 진짜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완전 바베큐. 기름 봐.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와. 와. 와, 등갈비야. 봐봐, 똑같아요. 등갈비. 냉동배 장난 아니야, 냉동배. 어, 장소리냄새 나. 등갈비야, 등갈비. 와,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이거 다 익었다. 이거 다 익었어. 와, 살코긴다. 와, 살코긴다.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선생님, 진짜 신선생님. 와. 아, 뜨거워. 되게 뜨겁다, 되게 뜨겁다. 진짜. 와. 와... 아예 된 상상 없지? 한번 먹어보자. 먹어볼까요? 다 같이,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쭉 뛰고.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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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 삼겹살 뭐 넣었지 그냥? 통바베큐 돼지고이. 통 돼지고이. 맞아. 그냥 돼지고기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찝으면 육즙이. 와 장난 아니에요. 단 뻑뻑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빈디리잖아요. 물이 당뇨부터 안 했잖아요. 돼지고기 향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우와. 저구나.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데 이렇게 맛있어요? 응. 껍질이 또 쫀득쫀득. 진짜 맛있다. 왜냐하면 또 맛이 또 반가워서 그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공인학교 돼지고기. 여기. 아. 억지는 약간. 우리가 숯불구이 먹을 때 약간 탄 게 숯냄새 나는 그 냄새인데 이 살쿠기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좋아. 1등이다 1등. 보통 먹으면 살쿠기에서. 약간 그 특유의 향이 나는데. 이건 솔직히 전혀 묻지 않았어요. 찬 부분도 없을 거예요. 어이없다 어이없다. 그냥 고소해요. 없어요. 전혀 잡내가. 오 성년아. 다리. 감사합니다. 고소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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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한번 뜯어봐. 소시파리. 와. 우와. 진짜 맛있다. 조금 흐린 것도 아깝다 이거는. 솔직히 크루퍼는 그냥 크지만, 크루퍼는 크지만 생선이니까 약간 이게 포만감이 이거랑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배고 갔고 그렇지만 확실히 고기랑 틀려. 이거 진짜 몸 많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정글 음식 중에 내가 볼 때 1등이야. 진짜 맛있어. 이거 굉장히 고급 요리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맛있다. 맛만 봐도 느껴지고 굉장히 고급 요리야. 죽짱. 우와. 대박이다. 영화 보면 살 것들이. 형 껍질은 같이 한번 먹어봐요 껍질. 그리고 닭줄 놓고. 오빠 많이 드세요. 음 음 오. 어때요. 이제 나머지 먹고 말라 간다. 아니 솔직히 김치 없나요 김치. 야 이거 목표.